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수류면 개정미에 있는 참외농장용지 딸기농장용지 또 아니면 잎채소 재배단지로 하나당 땅 농지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옛날로 말하면 성주 고령관 2차선 목도를 타고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농지는 우측편에 있는 넓은 들판에 있는 땅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진짜로 3m폭의 농록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땅은 한다랑이 두다랑이 세다랑이집. 자 바로 좌측편에 있는 논입니다. 살짝 물이 고여가 있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지 방향으로 헷갚 weapons 소제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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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하는 농지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농지입니다. 찾기 쉽죠? 저는 저쪽에서 이자수 타고 이래 돌아왔잖아요. 요리 돌아오는게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우위에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한다랑이, 두다랑이, 세다랑이 좌지편에 있는 농지입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수류면 개정리입니다. 인근의 듬성듬성 토경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보이죠? 그렇듯이 우리 농지도 참외농지, 딸기농지, 또 잎채소 재배 농지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농지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직사각형 빤듯한 농지입니다. 앞에 물이 살짝 고여있는데, 저거는 배수로만 담아대는거고, 큰 고너는 아닙니다. 농지가 예쁘네요. 자, 총 부지 면적이 894평입니다. 하우스 한 넉동 정도 할 수 있는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곳의 지역은 농업 진흥구역입니다. 지목은 다비고요. 사방이 확 트여가지고, 동서남부 확 트여가지고, 좌양이 무슨 어떤 좌양인가 말할 이유가 없네요. 다 트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겠네. 역광이라가지고 엉망이다. 그죠? 자, 전기는 기본거리에 전부턴 저주편에 있네요. 저주편에 이제 기본거리에 있고, 나중에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지하수는 하나, 관정을 하나 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전화 인입 다 가능하겠네요. 저 마을로 들어가는 전신주, 전화전신주, 전기전신주 다 있습니다. 용도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외농장지, 딸기농장지, 또 잎채소재배지, 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직사각형 반듯한 농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땅 폭이 약 3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도로하고 저건트머리 폭이 약 98m 정도 됩니다. 100m로 보시면 됩니다. 반듯하다. 그리고 관계수로 공사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뒤쪽에 U자형의 구고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토사가 유실되거나, 물이 범람하거나, 그럴 염려는 0%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자. 땅이 어디 비가 왔나? 폭신폭신하다. 비가 왔는지 땅이 폭신폭신해. 사방 확 트기가 일조량 좋고요. 논또로 가자. 자, 본 땅 끝까지 왔습니다. 자, U자형의 구고공사가, 관계수로공사가 참 잘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주는 농지 하나만큼은 관리를 잘 해줍니다. 다른 동네도 그래 해주나? 그래 해주겠죠? 자, 모서리 가게에 왔습니다. 자, 제가 성주읍에서 이끄지 오는데 17분? 18분 정도 걸렸나? 그렇고 천천히 왔거든요. 빨리 오면 15분 만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에서 대가야 음대까지는 10분 그 다음에 대구는 40분, 45분 하면 대구까지 쇽!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지금 높은 산 있죠? 저게 가야산입니다. 오늘 상항봉 만물상이 만물상은 안 보인다. 칠불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칠불봉 상항봉이 보이고 있다. 라고 오시면 됩니다. 자, 논두렁을 밟으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농기촌을 꿈꾸시는 분 이 농지 하나 사고 집은 이 동네에 뭐 털을 하나 사서 집을 짓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에 지금 인근에 농가주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농가주택도 허가가 안나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그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보통 우리 중개사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조건을 갖추더라도 인근에 들판이 확 흐라잖아요. 들판에 집이 없으면 농가주택 허가도 잘 안 내줍니다. 그래서 기농기촌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농지를 사고 또 동네 인근에 집토를 하나 사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 안되면 이 농지에다가 그 하우스를 설치하고 농막을 갖다 놓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고라니 발자국이 많네. 산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것 같아. 제가 서가있는 고부태가 저 끝까지 U자형의 9904가 되어있는까지 길이가 98m고요. 그 다음에 앞뒤 폭이 30m 정도 됩니다. 하우스 넉동거리 정도 됩니다. 하우스 넉동정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성주업례 15분 대가야 음내 10분 대구 40분 45분 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땅은 경북 성주군 수련면 계정리에 있는 농지였습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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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